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보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보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내년에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 모형으로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내년 전국의 주택매매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3.5% 하락하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도 5%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서울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경우 서울이 4%, 수도권은 4.5%, 지방에서는 5.5% 하락이 예상됩니다. 주 4년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락폭이 둔화되고 또 내년 말에는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시면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2023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침체된다, 분위기 안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또 부동산에게 100% 다 침체는 아니겠죠. 또 어떤 지역들은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들은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가 보면 교통망 확대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망이 확대가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저 수도권 일대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지역들이 세 군데 있어서 그런 지역들 이슈와 지역 분석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여겨볼 게 1호선입니다. 자, 수도권 1호선이 이제 내년에 연천까지 연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에서 소유산 넘어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연천까지 연장이 예정이고 2023년도 4월에 연천이 예정입니다. 자, 지금 밑으로 보면 천안부터 아산이죠. 아산부터 신창부터 해가지고 지금 위쪽까지 어마어마하죠. 지금 최장거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1호선이 총 길이가 218.8km로 어마어마하죠. 거의 200km면 거의 기차 다닐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서울의 대전 정도 이상의 거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호선이 과거에 74년도에 개통이 됐을 때만 해도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아마 예전에 이용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 종로선이라는 게 먼저 개통이 됐는데 자, 이 지금은 어찌 됐든 우리가 집값으로 하면 지하철역이 가깝고 거리가 어떻겠다고 해서 집값이 변동이 엄청나게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천까지 연장이 되면 어찌 됐든 연천 일대의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어찌 됐든 이제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광역, 철도망에 편입될 수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 1호선이 기술적으로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기네스북이 올라갈 정도로 지금 지하철 단일로선은 가장 긴 구간인데 자, 이 연천이 연장되기 때문에 연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지금 연천 일대에서 지금 코레이라고 협상 중에서 바로 직통을 다닐 수 있는 부분 또는 셔틀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연천 일대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부동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이거죠. 연천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각오하는 군산, 적경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천뿐만 아니라 위쪽 과거에 동두천이나 다양한 포천이나 그런 지역들이 과거에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자, 이제는 교통망이 확대되면 담액이 그만큼 도시개발에 대한 확대가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좀 더 넓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곡 소사선이 6월에서 7월 개통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곡 소사선은 이미 작년 6월에 개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한강 지하로 요즘에는 다 개통된다 보니까 공사가 좀 난항이 걷고 있는데 제가 이미 90% 이상은 이미 다 공사는 끝났지만 아무래도 차량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시간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수급 때문에 차량이 못 들어가서 아직 은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미 실제 지금 지하철 새로 개통되는 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출입구 같은 거 다 이미 완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도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슈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미 대곡에서 소사 구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슈가 다 반영이 됐던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대곡에서 일선 구간이 이제 경인선 철도가 이미 다니고 있는데 이 대곡 소사선이 우리 안산 원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시흥을 지나서 부천 소설을 지나서 대곡까지 연결되는데 이 대곡에서 일산까지도 일산 위에 일산선이죠. 그래서 우리 파주 문산 가는 우리 경인선 있죠. 경인선 철도를 같이 이용해서 일산까지 연장으로 해서 다닌다는 부분으로 개통됐다는 건 뭐냐면 자, 일산 쪽 밑에 라인에 3호선 라인 쪽 있죠. 정박산, 주엽, 정박산, 마곡, 백석 그쪽 라인 위쪽을 보면요. 자, 이 경인중앙은 같은 경우는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하철역들이 있는데 일산문역부터 다양한 역들이, 백마역도 있고 다양한 역들이 있는데 지하철에 자주 다니지 않고 경인중앙은 물론 출퇴근 시간은 좀 다니긴 하겠지만 자, 이 지금 대곡 소사선까지 연결되면 이용한다면 일산에서는 엄청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3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일산 주민들이나 또는 파주 주민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분들을 봤을 때는 자, 3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접근을 한다고 하면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강남까지 1시간 반 정도 거리면 다 웬만한 경기도권에서, 남부지역에서 1시간 정도면 경기도에 진입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자, 물론 강남만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런데 이 지금 대곡 소사선이 연결된다고 하면 바로 김포공항까지 바로 연결되죠. 김포공항이 연결된다고 하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이때 연결되면 다른 지하철 노선, 5호선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김포공항, 특히 지하철 노선은 다양하게 다니죠. 5호선, 9호선도 다니고 공항철도 다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40분에서 50분 내로 강남 접근이 가능합니다.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일산일 때는 어느 정도 교통의 수혜 혜택을 간접적으로도 직간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노선을 보면요. 자, 이제 뭐 여기 나왔죠. 그래서 지금 대곡역까지 지금 원래는 소사에서 대곡까지 연결돼서 지금 원시죠. 원시에서 소사 구간이 개통했고요. 그다음에 소사에서 연결되는데 자, 이게 이제 곡산, 백마, 풍산, 일산역과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지하철 이용한다면 향후에 GTX 또 비노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7호선과 GTX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실 때는 좀 상당히 일산에 어느 정도 시간적 단축이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 염두를 하시고 또한 이 지금 보면 풍산이나 백마나 곡산 일대에 봐면요. 아파트가 있긴 한다거나 가격 변동이 크게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소재가 있고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고향이라는 분위기가 지금은 어찌 됐든 서울 쪽에 가까운 동쪽 라인 덕은지구나 위쪽 라인으로 지축이나 일대가 지금 분위기를 갖고 온 것 같고 아니면 서남쪽으로 해서 킨텍스 라인 쪽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 8호선입니다. 8호선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호선이 암산역까지 다니죠. 8호선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했을 때 상당히 좀 짧습니다. 물론 7호선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지하철 노선이 엄청 길죠. 향후에 청라까지 인천쪽 청라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의정부까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선이 긴데 8호선이 다른 지하철 노선 대비했을 때 매우 짧습니다. 암산역에서 남양주 별래지구까지 12.8km 구간이 내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완공 예정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별래지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구리 인창동이나 수택일 때 구리일 때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남양주 진건이나 별래지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하철이 개척된다면 인근이 좋아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8호선이 연장이 됐다? 예를 들어서 별래까지 연장이 됐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도 지하철이 연결될 수 있겠지만 노선이 짧다고 하면 물론 노선이 엄청 길면 차량기지나 아니면 중간에 정비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선이 상당히 짧은 8호선이 별래까지 연결됐다면 별래 이상의 개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눈여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멀리 볼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8호선 연장이 별래선 볼게요. 별래선을 보면요 암사에서 시작해서 별래까지 연결되면 경춘선 경춘선도 지하철을 다니고 있죠 춘천까지 별래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구리 일대하고 그 다음에 진건 일대와 별래 일대가 어느 정도 수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에 8호선 어떻게 보면 5678 라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실까지 매우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광회버스로 잠실에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출퇴근 요소도 많이 용이할 거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좀 북쪽과 남쪽의 연장안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추진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 타당성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북쪽 먼저 보면요 별래 구간이 있죠 별래 구간이 있는데 별래 구간에서 별래 구간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다만이죠 이 수요 란게 우리가 지하철이란건 결국은 수요죠 타당성 평가했을 때 이 별래랑 구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암사에서 별래까지 개통된다고 하면 아마 혼잡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 예상되는데 그 위쪽으로 갔다고 하면 상당히 수요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정부 분들은 이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북쪽의 8호선 연장을 의정부 쪽에서 이미 용역평가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남양주에서는 어찌됐든 의정부 가는 것까지 큰 영향이 없다 남양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의정부에서는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남쪽 부분도 있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요 지금 현재 모란까지 다니고 있죠 모란까지 해서 지금 분당선과 8호선이 교차가 되고 있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이 모란까지 8호선을 판교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성남쪽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지금 팩트는 아닙니다. 스페셜을 어느덧 넣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판교 같은 경우는 월판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곳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경강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남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8호선에 대한 수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남쪽에서 여주 쪽에서 모이는 것과 함께 용인 쪽에서 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수요층이 상당히 충분히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연결된다고 하면 인근에 지하철이 들어올 만한 지역들은 상당히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만 이게 뭐 5년 뒤에 들어오고 10년 10년까지 아니고 5년 뒤에 개통되고 그러진 않겠죠 공사하고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고 지하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한데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처럼 봤을 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하철 세 가지 방향을 오늘 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상 직접적으로 풀어두기는 어려운데 또 지자체 사이트에 가보면 또 이런 내용들도 나와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교통망에 대한 이슈 전해 드렸습니다 내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하락에 대한 기운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을 조금 더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여러 가지 호재들 가운데서도 교통호재는 또 부동산의 가치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수도권 1호선 연장부터 대곡소사선 그리고 8호선 연장까지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 교통 이슈들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 주변 지역들 분위기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내용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답심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 85제곱미터 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이 아파트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 아마 보통 매도 시점 물어보신 게 아니고 전망 궁금하셔서 봐서는 팔 계획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먼저 정답을 먼저 드리면 팔 아직 뭐 파실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먼저 정답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을 볼게요 자 지금 호객 논의를 한번 볼게요 지금 25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레미안이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주 아파트 중에 하나죠 요즘에 뭐 다른 대장주 아파트들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대장주 아파트를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자 실제 보면요 가격이 2020년 이후로 쭉 상승 많이 합니다 상승해서 지금 뭐 10여억 이상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10여억 이하로 살짝 떨어지는 부분인데 자 그래봤자 뭐 1억 2억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고 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에 대비했을 때 뭐 다른 지역도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경우인데 오히려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일부 뭐 좀 뭐 5천이든 1억이든 금매로 나오거나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확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반대만 하면 뭐죠 만약에 이 지역들 부동산에 만약에 좀 약간 정체되는 시기가 좀 풀리거나 호재가 좀 인근에 호재가 좀 더 생긴다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거는 오히려 반대로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지도로 볼게요 일단은 뭐 답심리 레미안 위부라고 하면 그림 이렇게 그릴게요 바로 초등학교에 끼고 있죠 초등학교 공원 안에 있고 초등학교에 끼고 있고 또 여기 뭐 입주민들 뭐 아이들은 뭐 행단보도 안 건너고 그냥 공원 끼고서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요즘 단어 있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인기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철망도 상당히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 5호선 통해서 서쪽으로 하면 빠르게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볼게요 넓게 보면요 자 호재를 우리가 체크를 할 때는 먼저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인근의 호재가 뭔지 이게 이제 직접적인 호재력이 되겠죠 뭐 인근에 뭐 문화센터 뭐 우리 보면 문화회관이 들어온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뭐 건물이 뭐 회사 건물 사옥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넓게 본다고 하면 좀 반경 반경 한 5km 그 정도 안에 가장 굵직한 호재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좀 체크하면 좀 상당히 분석하기 좀 빠를텐데 자 지도 저는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일단은 이 인근의 호재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인근의 호재를 하면 봐 일단 전동동 뭐 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지금 현재 개발은 재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된 상태죠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청량리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현재 뭐 어마어마한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뿐만 아니라 인근에 보면 노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후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 레미안 위부부터 해서 밑에 보면 뭐 파크장이나 뭐 다양한 게 지금 개발을 한 지역들을 대비했을 때 그동안 뭐 적정 상황에서 떨어져가지고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는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모아주택으로 풀어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신통계획으로 또 풀어나가는 지역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레미안 위부 인근을 봤을 때 우리의 굵직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청량리죠 청량리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다 시청자 분도 아마 아니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인근에 이렇게 뭐 지금 개발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상당히 귤도 조금 자 그런 지역들 개발이 만약에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면 우리 아파트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아니죠 가치 오히려 더 지역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우측 라인에 보면요 이 장안동 일대에도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보면 자동차 매매상가나 이쪽 일대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답십리 위쪽 바로 자 보면요 답십리 이 라인 자 이 라인 쪽으로 보면요 지금 이 지역들을 보면 지금 모아주택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그림 스케치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근에 이쪽에 있는 뭐 빌라가 됐든 뭐 기존 오래된 지역들이 만약에 개발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래미안 위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아파트 단체가 들어오고 길이 더 넓어진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처음에 정답을 드리긴 했지만 뭐 지금 뭐 미도하실 이유도 없고 앞으로 중기적으로 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은 더욱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좀 더 알파라를 또 몰릴 수 있으려면 이쪽에 있는 지역들이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이 어찌 됐든 답심리일 때 가장 큰 가격 상승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고요 현재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이 청량리역의 수혜라든지 또 주변 지역들의 개발로 인해서 이 가격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솔 이사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성동구 왕심리동에 있는 왕심리 뉴타운 2구역 텐지일 아파트 26평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워낙에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좀 침체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아파트에 대한 걱정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일단 텐지일 같은 경우는 왕심리 2구역인데 2구역 한번 좀 아파트 단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연시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6월달에 이제 준공이 된 거고요 가격을 보면요 지금 현재 26평 13억 9,500으로 지금 되겠고 거래가 뭐 특별히 많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단계별로 뛰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2020년도 한 2월 정도 했을 때 한 10억 5천 정도 거래가 됐던 게 이제 13억 한 3억 정도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지금 집값이 좀 빠지니까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왕심리 누타는 텐지일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센트라스에서 늦게 들어오긴 했죠 어떻게 보면 이쪽 왕심리에서 가장 뭐 메인 과거의 메인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고 자 여길 중심으로 왼쪽은 이제 황학동이죠 황학동 같은 중구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 성동구 도선동으로 들어가는데 자 저는 이제 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적으로 2017년도 18년도 그때 사이 때 여기 이제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 뭐 불안해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 뭐 세금 부과가 중과세가 되고 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 뭐 매도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여기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집이라는게 우리가 시장 분위기 불안해가지고 내가 주관 내가 딱 주관인 갖고 어느정도 움직이지 않고 어 부동화 시장이 안 좋네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집 아파트 지금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지만 어 우리 아파트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지금 안 팔면 내가 나중에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않습니다 자 물론 과감하게 매도를 할 때는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감하게 뭐 포기하시라고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 매도하신다 했을 때도 저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면 세금적인 부분을 계산했을 때 저는 급하한 거 아니면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않지만 자 서울을 그릴게요 자 이 중심지역들이 중심지역들 서울 중심지역으로 해서 용산 위로 용산 용산이라고 할게 용산이라고 하고 위쪽에 마포가 있죠 마포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성동구가 있죠 마영성 마영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중심을 봤을 때 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외곽부터 떨어져요 경기도권의 외곽지역들 물론 인기 있는 지역들 아닌 외곽지역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당연히 서울 외곽지역이겠죠 뭐 도봉이든 있죠 노원 일때도 물론 노원은 아파트나 재건축 기대 심리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들 있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또 빠질 수 있는데 자 여기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떨어져서 만약 다른 지역 투자를 한다? 자 우리가 소탄대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5천만원 빠졌다 또는 1천만원 아니면 1억이 좀 하락했는데 아 그때 팔 거 이렇게요? 물론 1억이 한 돈이 엄청난 소중한 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의 매도를 한 다음에 다른 부동산 투자처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러면 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라고 할게요 거주를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어찌 됐든 사야겠죠 뭐 전세로 이자 내면서 전세 전문대출 받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다른 지역을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어찌 됐든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간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됐을 때는 반대로 들어오고 싶어도 실제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 예전에 93년도 94년도 1기 신도시 들어갔을 때 강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집 매도하시고 일산이나 분당 가신 분들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그쪽 과거에 하신 분들 아마 공감하신 분들 있을 텐데 물론 그때는 트렌드가 넓은 집 큰 집이 유행이었고 당연히 좀 더 복잡한 서울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신도시 사는 게 유행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들은 계속적으로 신도시들은 계속적으로 많아져요 지금 현재 시점 2023년도 2025년도 신도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는 택지 개발하는 지역들은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그동안 지역이 오래되면 어떻게 보면 구도시가 되고 노후화된 지역들이 된 지역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는 좀 오르지 못하거나 또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의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교통수의 혜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업무지나 강남 접근성도 있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집값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성도구 왕심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가격이 일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가감하게 지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자금이 확보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면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죠 우리가 바다를 나간다고 하면 약간 파도가 치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겨내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고 나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할수록 꼼꼼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럴 때일수록 좋은 부동산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상담 주셨던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함께 드렸네요 자 다음 상담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 주공 5단지 33평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봅니다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 한번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자 34평 문의가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 실거가 19억 9,800이고 자 최고가 찍었을 때가 지금 한 20 한 7억 정도인지 아마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담이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상담이 한 건이 아니고 한 4건 정도가 지금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잠실 주공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34평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지역 분석을 좀 할게요 자 지금 가격이 지금 약간 빠져서 불안하다고 말씀해주신 건데 자 내가 계획이라는 걸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잠실 주공 5단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자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이익을 낳은 상태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 또는 내가 이거를 입주를 할 것인가 어? 입주? 입주라고 하면 향후에 재건축까지 다 완성이 돼서 향후에 새로운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할 것인가 자 당연히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자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십구 5천 뭐 빠졌다고 해서 이게 뭐 불안한 제가 많이 산다고 하면 저는 그냥 뭐 신경 안 씁니다 가격이 오르든 마르든 신경 안 씁니다 어떤 구만 신경 쓰냐 언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건가 재분축을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할 때인데 자 먼저 말씀드리면 자 옆에 이제 장미 아파트를 먼저 장미 1차가 있고 장미 2차가 있죠 장미 2차나 장미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지금 뭐 상당히 분위기가 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잠실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지역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겠죠 자 그만큼 보는 눈도 많고 그만큼 아무래도 언론 노출도 많습니다 자 언론 노출이 많다는 거는 누가 급하게 집을 매달할 수 있겠죠 이 매도하시는 분이 뭐 사업 때문에 뭐 매도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언어도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뭐 또는 세금 부분 때문에 정리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 언론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확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뭐 단지 뭐 좀 더 급하게 싸게 뭐 거래가 됐다 그러면 뭐 언론에서는 뭐 되게 싸게 뭐 매도가 됐다 어떻게 됐다 뭐 분위기가 갑자기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투자를 갖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잠시 주공 5단지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자 35층이 해제됐기 때문에 여기 수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이미 어 2017년도에 여기 잠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3종 주거 재원에 준주거로 종상시켜주는 조건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미 50층이 이미 허용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35층 누리 해제돼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 대비했을 때는 이미 50층 허용됐고 자 이번엔 이미 지금 뭐 밑에 갑자기 생각 안하네요 거기 강남 잠깐만요 강남 대치 대치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층 허용이 됐죠 자 대치 미도도 50층 허용이 돼서 분위기 50층에 대한 이제 그 이슈들이 크게 나오는데 자 잠실 주공 5단지 50층 허용 같은 경우는 이미 잠실역 중심으로 광역 중심의 개발안 때문에 이미 50층 허용 준주거 허용됐고 물론 과거에 뭐 학교 부지 때문에 잠깐 이제 속도가 안 났던 것 뿐이지 결국은 50층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이란 많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시간 싸움이라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잠실주거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대장중 아파트고 이미 뭐 잠실엘스나 리센치 같은 경우는 뭐 매우 소형평수보다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이미 거래가 강성이 됐는데 자 자 뭐 잠실엘스나 리센치나 뭐 트리즈움이 뭐 지금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다 그냥 비교 분석이에요 자 봤을 때 자 잠실 세뇌역 옛날 신천역이라는 이 지역 뭐 한강별 끼고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잠실역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잠실 5단지 자 입지를 봤을 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자 다른 시청자분들도 봤을 때도 어? 강남적건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잠실역 바로 앞에 있고 뭐 옆에 뭐 롯데월드북스, 롯데백화점 뭐 다양하게 있는 이 잠실주거 5단지에 입지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지역 거기다가 50층 허용까지 나왔다면 용적률에서 이미 다른 아파트 대비했을 때 확 크게 지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수익성도 상당히 크겠죠 사업성이 사업성이 커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잠실주거 5단지에 1시간 싸움이고 어찌 됐든 돈이 자금리이나 아니면 향후에 뭐 그런 부담금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시간적을 봤을 때는 50층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큰 이슈적인 흡수 혜택과 함께 대장주 아파트의 타이틀을 5단지가 저는 과감하게 갖고 갈 수 있다 물론 잠실 1차는 2차도 단지 지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엄청나게 큰 5단지가 앞으로의 잠실 때의 대장주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가격에 대한 불안한가 하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불안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매도해야죠 그 금리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이거 아파트 50층까지 허용하기 시간이 없으면 어쨌든 금매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좀 더 가격이 꺾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봤을 때는 50층 가능한다고 봤을 때는 가격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 없게 그냥 쭉 갖고 가시는 게 정답이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담 내용에서는 시청자분들의 불안함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건 아니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참 많고 또 걱정도 많은 시기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 시그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2128-8562번 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 드립니다 네, 쏠쏠한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시그널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희동에 위치한 오피스 만나볼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하남에 위치한 감희동 오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3호선 감희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도보 약 1분 거리 3호선 감희력이 들어온 지역에 1분 거리에 오피스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일지구라고 하는 지역 내에 들어오는 오피스고요 면접은 실시간 매장 36.93제곱미터는 상당히 넓은 오피스입니다 넓은 오피스고 계약 매장은 78.2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층수는 지하 5층부터 해서 지상 5층으로 해서 주차 시선은 완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오피스텔이 77실입니다 오피스텔이 많지 않습니다 오피스가 업무 시설이죠 91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상가가 87실로 되어 있어서 주차 대수도 178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낮에는 많이 없고 보통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낮에 보통 일하면 물론 요즘에는 밤에도 일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주간에 일하고 저녁에는 보통 퇴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주차를 넓게 쓸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과 함께 자 준공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24년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3억 1000만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입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로 보면요 3호선 이제 우리 가밀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급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가밀역 연장에서 하나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가밀역이라고 들어온 지역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이 있고 여기 에스컬레이 타고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옆에 오피스 건물에 딱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실제 오피스라는 것은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거래처나 협력사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가깝게 뭐가 있냐 송파 IAC를 통해서 빠르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파 IAC를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도 업무 시설들이 많죠 그다음에 하남분기점을 통해서 중부가 속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단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핵심 지역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가밀지구 일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특별히 크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왼쪽 바로 옆에 차량 10분 거리죠 차량 10분 거리에 올림픽공원부터 대학병원부터 백화점 다양한 편의실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밀지구 중심으로 왼쪽에는 거여, 마철, 누타운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강암지구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3기신도시죠 3기신도시, 교산신도시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새로 들어오는 신도시나 또는 재개발하는 누타운이나 인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을 향해 봤을 때는 핵심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입지적으로 탄탄하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재로 바로 넘어간다고 하면 호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금역까지 개통되는 것 이 3호선이 하남시차까지 연장됩니다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 가밀역에 바로 들어오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우측하면 3기신도시, 교산신도시에도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남이 일대 어찌 됐든 하남이 과거에 하남이 일대 덕풍동이나 신장동이나 핵심 과거 구도시 지역에서 위쪽, 북쪽이 미사가 많이 떠오르는 지역인데 남쪽에는 교산이 자리잡고 있고 그래서 북과 남의 커다란 굵직한 신도를 자리잡고 있고 그 왼쪽 라인에 서울과 바로 붙어있는 가밀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서울로 다니면 서북쪽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은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암 옆에 있는 덕은지구, 고향 덕은지구 같은 것들 업무 시설 엄청 들어온 것처럼 동남권에서는 송파바르 옆에 가밀지구가 핵심 지역으로 떠올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망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시작을 해서 성남 지나서 세종까지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과거에는 이쪽 세종 일대나 아니면 충청도 일대 옆에 공주나 세종 그쪽 이용을 찾아가려는 부분들이 있으면 왼쪽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중부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빠르게 충청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양양고속도가 2025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지구에 출발을 해서 양평군 양성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핵심으로 동쪽까지도 어울릴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남과 북과 동쪽까지도 교통망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산 신도시가 27년도 순차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3기 신도가 큰 호재죠 그래서 이 신도시를 품고 있고 서쪽에는 송파일 듯 오른쪽에는 교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 딱 위치해 있는 그런 갈밀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거여바천 루타운도 착공 예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건물 특정해보면 24년도 11월 중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냐 보면 판교로 가보시면 됩니다 판교로 가보면 업무 시설도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가로로 해서 공원들이 펼쳐져 있죠 그다음에 뒤쪽은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느낌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5층부터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역 바로 앞이다 보니까 1층, 2층, 3층은 다 상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가로 잡고 있고 뒤쪽은 오피스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들은 기업마다 회사들마다 파티션이나 그런 것들 놓으면서 구조는 좀 다르게 쓰겠죠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역 1분 거리에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인데 가격 3억 됩니다 3억 10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임대가는 보증금 3천일 때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좀 많이 나옵니다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 투자금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부담되시는 분들 다주택이 불안하신 분들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또는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 핫하다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샘플하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남시 가밀지구 내 위치에 있고요 역세권 예정되어 있는 신축 오피스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은 이 오피스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또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올 거고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용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이태원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녹사평역이죠 6호선 녹사평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접은 실상 면접은 35.09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대지가 상당히 메리트해 있습니다 대지가 31.50제곱미터로 다른 용산집들 대비했을 때는 대지가 좀 많이 부여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되어 있고요 구조는 1.5름이 있고 투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풀옵션 플러스, 의료관리기 등 옵션이 다 제공되는 예정이고요 중공은 23년도 4월에 중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매매가는 5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용산 이태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태원동이 들어가는데 녹사평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옆에가 지금 민족공원 들어온다는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 서울의 센트럴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원이 바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 녹사평역 바로 왼쪽 라인이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도 도보 5분에서 6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한 정거장만 이용을 하면요 삼각지역을 통해서 4호선 4단까지 가죠 동작 4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정구선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위쪽으로 가도 용이하고 6호선이 지하철역을 이용한다면 6호선 또 한정구선 또 두 정거장 이용한다면 공덕역을 통해서 다른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5호선이나 9호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교통망을 호재에는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면 용산구청 가깝게 용산구청은 그냥 녹사평역에서 현장에서 그냥 걸어서 한 운동선만 15분 이내면 용산구청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에 격리단길은 걸어 다니겠죠 차량으로 이동 안 하겠죠 격리단길이 바로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산타워나 왼쪽에 가족공원들 그 다음에 백화점도 용산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 풍부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자체가 서울에서 하는 중심지역입니다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사통발따 다른 지역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용산 자체가 이제는 업무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업무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산역 인근에도 업무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바로 위쪽 서울역도 가깝죠 서울역 일대, 중로 일대 업무지시설과 함께 왼쪽에 마포 공덕라인 좀 더 가면 상암까지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원효대교나 마포대교를 건너간다고 하면 여의도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한남이나 반포 한남 이용한다면 강남, 서초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통발따 핵심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병문을 이용한다면 다른 서울 지역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자체가 이미 가운데 딱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이동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직주 근접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학군도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학교들을 자리 잡고 있다는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재로 보면 용산공원 부지가 단계별 조성 예정에 있는데 녹사평역이 이쪽 라인에 있고 바로 5분 거리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깝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정비창 부지도 상당히 용이하죠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 업무직이 단계별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굵직한 부지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인근 지역 이미 지금 현재 뭐 여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까지 생겼죠 녹사평에 위치한 바로 이태원 단서주택 같은 경우도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수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측 라인은 아까는 서쪽 라인이었고 동쪽 라인에 한남루타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남루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구역부터 5구역과 빠르게 되는데 한남루타운이 1구역 같은 경우가 해제가 됐죠 이쪽은 상업시설들이 많고 이태원역 인근에 1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1구역이 이제 모아주택이나 신통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녹사평 인근에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소규모 재개발이나 그런 부분들 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도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들어갈 수는 없더라도 인근 지역들이 개발되면 도시가 어느 정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S 빈호선 용산역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데 GTS 빈호선 올해는 착공 물건으로 간 것 같긴 하지만 2023년도 착공에 들어간 다음에 용산역도 하나의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특징이 조감도 갖고 와봤습니다 조감대로 가보면요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요 인근 지역들 우리가 생각하는 다세주택 하면 네모 반듯하고 드라이빗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용산일 때 이태원이나 위쪽 모태 한남동이나 보강동일 때 가보면요 집들 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공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게 짐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물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외관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제 사는 집은 외관이 아니죠 내부도 중요하겠죠 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조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1.5룸 같은 경우에도 침대룸 그 다음에 리빙룸에서 키친에서 공간 구조 활용을 잘 했고요 내부 참고 화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인테리어도 신경 썼습니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이 아님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임기는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 임차인 수요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임차인 보는 눈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썼다는 것도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는 화면이고 금액이 중요하겠죠 금액은 지금 현재 5억 8천만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 현재 인근의 다세대 지금 임대 시세는 3억 2천만원 정도 전후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는 전세를 끼고 한다면 2억 6천만원 정도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 지문 상당히 부여가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장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어떤지 잘 모르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1대4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서울 개발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신축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고 있고요 1.5룸 투룸 구조로 해서 구조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점 또 가격적인 매력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만나봤고요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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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